악마를 이긴 아랑 옛날 한 농사꾼에게 배다른 딸 세 명이 있었다. 후실이 데리고 온 두 딸은 신보가 고약했으나 전실의 딸 아랑은 마음이 고왔다. 하루는 농사꾼이 딸들을 불러놓고 시집을 보내야겠으니 혼처가 나타나면 누구든 마다하지 말라고 했다. 며칠 후 웬 노파가 나타나 주인을 찾았고 농사꾼이 나가 문을 여니 노파는 주인 어른께 여쭐 말씀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농사꾼이 노파를 맞이하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노파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짓더니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아휴 나는 세 고개 넘어 벽촌에 사는 할미인데 아들이 하나 있소이다. 그 녀석이 요새 갑자기 장가를 들겠다고 쇼르며 동남 방향으로 세 고개 넘어가다 맞다듬는 동네에 들려 된장이 아홉 독이 있는 집을 찾아 딸이 있으면 청혼에 보라고 하지 않겠소이까. 그래서 세 고개를 넘으니 이 마을이 나오고 된장 아홉 독이 있는 집을 물어 이 댁에 이르렀소이다. 노파의 말을 들은 농사꾼은 어찌 중맥꾼을 보내지 않고 직접 걸음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노파는 몹시 난처한 기색을 지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을 일찍 잃은 노파는 홀로 수로달이라는 외아들을 키웠는데 그는 힘이 장사고 마음도 무척 어지렀다. 몇 달 전 물가에 나갔던 수로달은 어떤 괴물이 요동치며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할 것만 같았다. 헤엄을 잘 치는 수로달은 마침 들고 있던 삼지창을 힘껏 틀어지고 괴물을 죽이려 물에 뛰어들었다. 괴물은 물고기를 죽이는 게 재미났던지 수로달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수로달은 고함을 치며 삼지창으로 그놈의 숨통을 힘껏 찔렀다. 그 순간 괴물이 눈을 번쩍하며 몸을 휙 돌리더니 억센 꼬리로 삼지창을 잡은 수로달의 팔을 후려쳤다. 그 바람에 수로달의 삼지창은 아쉽게도 괴물의 숨통을 빗지르고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상처입은 괴물은 피를 확 뿜으며 으르렁거리다가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수로달은 괴물이 내뿜는 검은 피 속을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이상하게 몸이 굽힛거림을 느꼈다. 괴물의 검은 피가 묻는 순간부터 자기 몸이 달라진 듯 하였다. 물가에 기어오른 수로달은 그제야 괴물의 장난으로 자기 몸이 구렁이로 변한 것을 알게 되었다. 수로달은 분한 마음에 몸을 땅에 막 퇴질하였다. 그때 빨간 치마를 입은 금붕어 한 마리가 바삐 헤엄쳐 나오더니 눈물을 똘랑똘랑 떨구며 수로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다 죽을 뻔한 것을 구해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사와요. 그놈은 깊은 물나라에 사는 악마인데 그놈의 검은 피가 묻으면 구렁이로 몸이 변하옵니다. 이제 석 달 안에 세국의 너머에 가서 마음머진 아내를 맞고 그 집 된장 아홉통 속을 빠져나오면 호물이 벗겨지는데 그런 다음 호물을 잘 건사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놈의 화를 또 입을 수 있어옵니다. 노파가 이야기를 마치자 농사꾼은 등골이 서늘하였다. 아무로 한들 구렁이한테 어떻게 딸을 주려 싶었다. 그러나 체면상 노파를 박절하게 쫓아보낼 수 없어 딸들의 의향을 물은 뒤 모두 다 싫다고 하면 점잖게 노파를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농사꾼은 첫째 딸 둘째 딸을 차례로 불러 구렁이로 변한 수로달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두 딸이 싫다며 거부하자 농사꾼은 막내딸 아랑을 불러 물어보았다. 아랑은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듣더니 따지기 말하였다. 저야 뭘 안하이까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 순간 농사꾼도 노파도 혼사짜리라는 것마저 잊고 놀라서 마주보았다. 이래하여 며칠 후에 노파는 선을 보이기 위해 수로달을 데리고 다시 왔다. 노파는 아랑을 몰래 만나 말하였다. 우선 된장 아홉 덕이 있는 곳을 알려준 뒤 수로달을 차차 보아라. 저녁이 되자 노파는 농사꾼을 만나서 이제는 예를 갖춰 선을 보고 혼약을 맺자고 말하였다. 밤이 되어 수로달이 선보러 들어오자 아랑은 가슴이 후두두하고 눈앞이 아찔하였다. 자기가 도깨비에게 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귀골이 장대하고 이마가 혼칠하며 눈에서 전기가 번쩍이는 호엽한 남아가 웃으며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수로달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랑 고맙소. 그런데 내 신상 이야기를 듣고도 어이 그런 결심을 가졌소. 아랑은 꾸밈없이 대답하였다. 이 세상의 오름을 지켜 목숨도 아끼지 않는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받들어주는 보람에 제가 무엇을 취하겠나이까. 아랑의 대답을 들은 수로달은 가슴이 뭉클하여 더 말하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수로달은 아랑에게 구렁이 허물을 내어주며 누구도 모르게 몸에 진이라고 하였다. 아랑은 저고리 잔등 호소를 뜯고 허물을 감춘 뒤 실로 꿰매어 잘 건사하였다. 이튿날 아침 아랑의 수로달과 함께 농사꾼에게 가자 농사꾼은 놀라면서도 마음이 흐뭇하여 잔치를 차리자고 하였다. 심술을 굳은 두 딸은 뒷방에서 서로 입을 삐죽거리다가 문틈으로 수로달을 보고는 아연하여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아 바닥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굴러든 복을 놓친 것을 분해하였다. 그들은 눈물이 마르자 아랑에 대한 앙앙한 심부가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두 심술쟁이는 하루종일 꿍꿍이를 하다가 인사하러 온 아랑에게 시집가는 날에는 몸을 깨끗이 씻는 법이라며 어서 씻으라고 했다. 아랑은 언니들의 말이 고마워서 머리를 감으려고 저고리를 벗어놓고 물간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심술쟁이 언니들은 벼락치듯 달려들어 아랑의 저고리를 서로 낙하챘다. 무엇인가 애군이 들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저고리를 샅샅이 만져보다가 손에 집히는 것이 있자 혹시 수로달이 준 보물이 아닌가 싶어 시칼로 잔등호스로의 실밥을 뜯었다. 그러자 종이장 같은 구렁이 허물이 나왔다. 이것을 본 두 언니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구렁이 허물을 아궁이에 태워버렸다. 아랑이 머리를 감고 나오자 수로달의 애 끓는 외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아랑 나를 찾지 마시오. 아랑은 찢어진 저고리를 두 팔로 부둥켜 안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으나 수로달은 보이지 않았다. 아랑은 두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치다가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린 아랑은 수로달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늘 끝을 뒤져서라도 찾아보리라 결심한 뒤 길을 떠났다. 어느 한 고깃마루에 올라서니 여러 갈래 산줄기가 끝없이 뻗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였다. 아랑은 소나무를 끌어안고 수로달이 간 곳을 모르냐고 혼잣말을 하였다. 그러자 소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가 아랑이 분명하구나. 그래, 그래 내가 아랑이야. 수로달 남구님을 찾아가는 아랑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느냐? 며칠 전에 검은 구름이 쌓여 왼 사람이 하늘을 떠가며 아랑, 수로달은 떠나가오! 라고 소리를 쳤지. 아랑이 소나무를 끌어안고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자 소나무는 수로달이 간 곳은 여자가 못 가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아랑이 계속 애절하게 요청하자 감동한 소나무는 쥐등판, 까마귀산, 여우꼴을 지나야만 물나라 악마가 잡아간 수로달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수로달이 간 곳을 알게 된 아랑은 소나무에게 고맙다며 머리칼 한 줌 잘라 소나무 가지에 메워주고 길을 떠났다. 아랑은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쥐등판에 이르렀다. 쥐등판에는 땅이 보이지 않게 쥐들이 와글와글 거렸다. 아랑은 물컹거리는 쥐들을 밟으며 한 걸음씩 옮겼으나 오금이 저렸다. 정말 소나무의 말대로 여자는 못 가는 길인가 싶었다. 아랑은 기왕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길이니 죽을판 살판 거르리라 다짐하고는 걸어갔다. 아랑은 금세 쥐털 외투를 걸친 것처럼 되었고 발밑에서는 뭉글뭉글한 것이 밟혀서 미끄러질 때마다 짝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랑은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걸었다. 다행히도 이곳 쥐들은 이빨이 없어 깨물지는 못했으나 끈적끈적한 잇몸으로 씹을 떼면 몸소리가 쳐졌다. 아랑이 더는 걸을 힘이 없어 빛을 거리는데 불시에 몸이 홀가분해짐을 느꼈다. 몸에 달라붙었던 쥐들이 와르르 와르르 땅에 떨어져 내린 것이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바람에 도리어 맥이 탁 풀린 아랑은 금한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랑이 일어나 보니 쥐등판을 건너와 있었고 앞을 보니 잎이 없는 시꺼먼 나무들이 스산하게 몰켜선 우중충한 산들이 끝없이 뻗어있었다. 쥐등판을 지나 까마귀산에 들어선 것이었다. 그때 우중충한 산줄기 끝에서 까마귀가 하늘을 시커멓게 덮으며 구름장 같은 것이 몰려오고 있었다. 까마귀는 아랑에게 어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랑은 수로다를 만나러 가고 말겠다고 소리쳤다. 성인한 까마귀는 수로다리 아랑을 만났을 때 몰라보게 하겠다며 저들끼리 외쳐대며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그러자 하늘에서 뿌옇물이 빗발처럼 쏟아져 내렸고 아랑의 얼굴과 손에 온통 더러운 물이 묻자 살이 불에 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까마귀들은 하늘을 꺼멓게 덮으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아랑은 자기 손을 보고 그만 소리를 쳤다. 온몸이 얼럭덜럭 폭이 흉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아랑이 개울물을 찾아가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었다. 머리칼과 눈썹은 하얗게 되고 코는 까맣고 입술은 노랗고 이마와 뺨은 허연데 푸른 얼룩이 쭉쭉 나있었다. 그 몰골을 해가지고 수로다를 만난다고 해도 자신을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러나 돌아갈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은 없었고 죽어도 쫓겨나도 수로다를 기어이 만나보고 싶었다. 아랑은 내쳐 걸어 얼마 후에 여우골에 들어갔다. 경계선을 지키는 여우는 캥캥거리며 아랑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랑은 잔말 말고 길을 내라며 꿋꿋이 여우의 말을 맞받아 치며 나갔다. 쥐등판과 까마귀산을 지나오며 아랑은 자기도 모르게 억세졌던 것이다. 그러자 여우는 간사하게 몸을 꼬면서 아랑이 되돌아간다면 아랑은 얼굴을 제대로 돌려주고 좋은 혼초를 골라 호강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아랑은 그렇게 해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었으나 그 길을 택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짐승이 아닌 것은 고운 마음이 가슴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아랑은 죽을지언정 돌아설 수는 없었다. 아랑이 여우 꼴리로 깊이 들어가자 개만한 불려우 한 마리가 나타나 몸을 휙 하고 솟구치며 팽그르드 돌더니 고약한 노린내를 풍기고 달아났다. 아랑은 불려우한테 놀림당한 것이 괘씸하여 소리쳤다. 그런데 이상하여 우뚝 멈춰서서 다시 소리쳐보았다. 에이 여우놈아! 하지만 그것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고 걸걸하고 듣기 싫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랑은 그제야 노린내를 맡으며 여자 소리가 색소리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옇고 퍼런 얼굴에 흰 눈자이면 희뜩희뜩하고 걸걸하는 사내 소리를 내는 것은 아랑이 아니었다. 오로지 심장만이 변하지 않는 아랑이었다. 아랑은 수로달에 대한 그리움을 아는 채 걷고 또 걸어 수로달이 잡혀왔다는 버럼물가에 이르렀다. 아랑은 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노파를 보고는 수로달이 있는 곳을 물었다. 노파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이 우물 속에 빠져들어갔고 찾겠으면 우물에 빠져 죽으면 돼요. 아랑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속을 보다가 치마를 뒤집어쓰고 우물 속에 거꾸로 떨어졌다. 노파는 죽음도 겁내지 않는 아랑의 지조 앞에 놀라 뒤로 자빠졌다. 한편 아랑이 물나라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악마는 성이 독같이 났다. 악마는 수로달에 삼지창에 찔린 가슴을 움켜쥐고 기침을 쿨럭쿨럭했다. 그리고 아랑이 물나라까지 오는 것을 막지 못한 쥐, 까마귀, 여우를 버라였다. 여봐라, 들어라. 이제부터 내 명을 어기는 놈은 다 저같이 될 줄 알아라.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다. 아랑이 수로달과 손잡는 날이면 수로달의 힘이 더 세질 테니 내 당하기 어렵느니라. 그러니 그 전에 끝장을 내야겠다. 이렇게 말한 악마는 수로달을 자신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내일 죽이기로 했다. 한편 아랑은 꾸민 듯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제야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물나라에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금붕어를 보게 되었다. 그 금붕어는 수로달이 구해준 금붕어였다. 아랑은 흉측하게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수로달과 만나는 것을 걱정했고 이를 눈치챈 금붕어는 수초 덤불에 소중히 봉안해 두었던 진주 세알을 주면서 그것을 먹으면 다시 본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랑은 금붕어가 시키는 대로 진주 세알을 차례차례로 먹고 이전의 제 모습을 되찾았다. 금붕어는 아랑에게 삼지창을 주며 수로달에게 전해달라고 한 뒤 수로달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데려다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몰래 숨어있던 아랑은 수로달을 만나러 갔다. 수로달을 만난 아랑은 얼른 삼지창을 넘겨주며 물나라 악마가 수로달을 죽이기 전에 선손을 쓰라고 속삭였다. 다음날 악마의 궁전에서는 굉장한 생일잔치가 벌어졌다. 악마의 졸개들은 악마계 가진 아양을 떨고 있었다. 그때 수로달이 삼지창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자 악마의 졸개들은 뿔뿔이 살구멍을 찾아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였다. 졸개들을 단숨에 물리치고 악마의 앞에 나타난 수로달은 버럭같이 고함을 쳤다. 이에 악마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몸을 벗쩍 솟구쳤다. 다행히 수로달이 날색의 몸을 비켰다. 악마는 몸을 날려 꼬리로 수로달을 후려쳤으나 빗나가고 말았다. 수로달은 삼지창을 갖고 악마에게 돌진했고 입을 딱 벌리고 맞받아 달려들던 악마는 수로달의 꾀미에 빠져 삼지창을 맞았다. 수로달은 악마의 검은 피가 몸에 묻으면 다시 구렁이가 된다는 군붕어의 말이 생각나서 그놈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내달렸다. 악마의 목에서 검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지만 수로달의 몸에는 닿을 수 없었다. 문 밖으로 나온 수로달은 기다리고 있던 아랑을 만나 뛰었다. 금붕어도 수로달과 아랑을 따라 달려나왔다. 드디어 수로달이 흉악한 물날의 악마를 죽였다. 물에서 나온 수로달과 아랑은 금붕어와 눈물겨운 작별을 하였다. 그 후 그들은 풍요한 동사를 찾아 자리를 잡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아 가슨 가슨 рис 가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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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